네 반갑습니다 어 2015년도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출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응력 변형력 관계에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자 이런식으로 이제 응력과 변형률 갔는데 자 이 값이 얼마나 나냐면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때 응력은 400 메가파스칼 입니다 이때는 얼마 600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자 이 부재가 인장력에 의해서 인장력에 의해 최대 500 메가파스칼 내 인자 응력을 받은 후에 응력을 받은 후에 주어진 인장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때 부재에 잔류변형률 변형률 잔류변형률 자 잔류변형률 이걸 구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주어지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 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뭘까요 자 어떻게 다시 여기 500 메가파스칼의 인장력을 받으면 이제 이런식으로 들어오겠죠 이때 이 각도가 탄성의 수 1 입니다 이 각도 같습니다 평형의 오약이죠 이때 500 메가파스칼일 때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그리 여기서부터 이까지 500 500 까지 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epsilon r epsilon l 이라고 합니다 cc cc 그래서 이거를 y epsilon a 입니다 따라서 자 y epsilon e1 e1 이거 와 이거죠 어떻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400 10의 6성 메가파스칼 맞죠? 자 E2는 자 E2는 뭐냐면 여기를 E2라고 합니다 자 E2는 16 마이너스 자 16 마이너스 4 16 4 여기서부터 E까지 E가 각도죠? 얼마?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0 빼기 400 기울기를 얘기하는거죠 네 6분의 10의 6승 메가파스컬 자 E2 E는 E1분의 Y 플러스 E2분의 E1F E1Y 자 이게 엡슐은 응력 F 400은 응력 Y 따라서 10의 6승분의 400 플러스 6분의 10의 6승 500 500 빼기 400 은 4 플러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8 따라서 2 2의 F 10의 6승 분의 500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따라서 R은 10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따라서 R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자율류 변형률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탄성 개수를 다 구합니다 이 탄성 개수 별도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탄성 개수는 어떻게 응력분의 인식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다시 이거는 2분의 이거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것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잔류 변형률 이걸 이게 잔류 변형 률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 이거와 구해서 이거와 이거를 빼면 이 잔류 변형률이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지방자 했구요 이번에는 2007년 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길이가 L이 500 여기에 길이가 늘어난 거죠 얼만큼 델타 L이 0.5 밀리미터 힘이 30 킬로 이 지름은 20 밀리미터 자 이 A단에 고정된 원형봉의 인장력이 인장력이 30킬로미터 자물일 때 이렇게 늘어났다 이때 이 재료의 탄성 개수를 구현하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원주율은 파이 3으로 합니다 3으로 합니다 따라서 능력은 A분의 P죠 A가 4분의 파이 D제곱 그 다음에 P 파이 D제곱 4P 파이가 얼마 3 곱하기 지름 얼마 20의 제곱 4 곱하기 30킬로미터 30 곱하기 10의 삼성 10 제곱 뉴터 퍼 미터 제곱 나옵니다 자 뉴터 퍼 제곱 도미보다 메가파스칼 10제곱 길이는 엘브레 델타 1이죠 500에 0.5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2는 2의 공력이죠 10의 마이너스 1성 10의 제곱 얼마 10의 5성 메가파스칼 입니다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을 바꾸면 10의 제곱 그란 파스칼 5 아 아 자 이 재료에 탄성개수 를 구하고 있어요 탄성개수 식은 변형량에 1이죠 그래서 각각 이걸 구하면 다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기 없죠 자 2000 아 선생님 물이 자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안되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